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제가 아주 큰 선물을 받았네요 초일 인데요 너무나 큰 선물이 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샴페인 제가 사실 샴페인의 샷자를 몰라요 또 이렇게 또 이 김대기 회원님께서 예 또 저는 이제 rc 쪽으로 잘 알지만 김대기 회원님께서 또 rc 샴페인 쪽이 좀 고수이신가봐요 저기에게 또 이 샴페인 쪽에 또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제가 또 한 번 빠지면 또 제가 난리 나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실거에요 자 두병을 와 무려 한 병 다닐 두병 여러분들 가격이 중요한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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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거에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중요한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무나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예 삼겹살밖에 없는데 스테이크 오늘 선생님이 스테이크를 사가지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한번 와인을 한번 마셔보는 그런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보면 사람의 삶에 여유가 좀 있을텐데 제가 너무 여유가 없이 달려왔으니까 고맙지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북 샴페인도 한번 즐겨보라고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북 샴페인도 맛있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잘 보는데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딩딩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자 이제 감사합니다.